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기서 손을 떼야 하나 살아가면서 생활을 이루어서뿐만 아니고 사업가로서도 곤혹스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첫 번째 질문은 쌍용 대주주인 마흰드라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쌍용 자동차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인도 대기업인 마흰드라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마흰드라 그룹은 지분 70%를 5,22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마흰드라 그룹은 1945년에 설립되어서 인도 문바이에 설립되어 자동차 금융 부동산 그리고 농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해왔고 인도 재계 10위권 기업입니다. 4월 3일에 인도 문바이에서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마흰드라 그룹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쌍용 자동차의 희생을 위해서 예정되었던 마흰드라 그룹의 신규 투자 2,300억 원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마흰드라 그룹은 향후 5년간 쌍용 자동차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총 5천억 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마흰드라 그룹이 3,300억 원을 조달할 테니까 나머지를 국제건행인 산업은행이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타격을 심하게 입었고 인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면 봉쇄라는 그런 유례없는 조치가 내리진 상황에서 쌍용 자동차의 추가적인 신규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를 대했습니다. 대신에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 정도의 일회성 특별자금을 지급해서 쌍용 차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업가들이 판단하고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지금 마흰드라 측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흰드라는 쌍용 자동차의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일까 일찍이 쌍용 자동차의 소유주였던 쌍용 그룹은 쌍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부실로 인해서 결국 외환위기 당시에 우량 계열 기업들이 쌍용 자동차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지급 보정을 썼고 이 지급 보정이 부실화되면서 쌍용 그룹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매몰비용 오류에 걸려서 쌍용 그룹이 해체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몰비용 오류는 이미 실패한 또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자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도 마힌드라 측이 이번에 2,300억의 추가 투입을 거절한 것이 매몰비용의 오류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힌드라 측에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본전에 연련해서 계속 끌려 들어가다가는 마힌드라 그룹이라는 그룹 자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쌍농 자동차의 오너라면 추가적인 그런 투자를 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거절하게 되면 추가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최근에 국내 한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HDC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권입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HDC는 2019년 11월에 우선 협상자로 선택되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조 101억 원을 들여서 아시아나항공 지분 62.5%를 인수할 계획이고 공동 인수자인 미래에셋 대우는 4,899억 원을 들여서 15%를 확보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본 계약의 규모는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에 인수하는 겁니다.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현대산업개발에 치룬 계약금은 2,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약을 앞둔 시점에 항공업계의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90%가 넘는 항공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인수 추진 당시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별적인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대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최근에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설령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도 실사 과정에서 그동안 찾아내지 못한 부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실은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와 계열사가 라임 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했고 그 투자 중에서 일부가 해소되지 못하고 부실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투자와 관련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규모가 200억에 300억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2조 5천억짜리의 딜의 큰 규모를 미뤄볼 때 딜을 깰 만큼 그런 손실규모가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규책사유가 만일 딜을 깬다면 현대산업개발척에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추가 부실이 앞으로 밝혀지게 되면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계약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잘못에 대한 규책사유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직 두 의견 가운데서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2,300억 정도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때로는 매몰비용 오류에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의 오류를 벗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내하고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야 될 2조 5천억을 들여서 인수해야 되고 이미 계약금을 2,300억 정도를 지불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느 선에서 멈춰서기가 참 힘든 존재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전에 대한 집착과 본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질기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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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